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채취하기 좋게 밑으로 자라서 깃하게 그리고 이렇게 크게 솟아오르듯이 자라서 이걸 한 덩어리로 떼어내려면 도끼를 두 개를 들고 해야 되거든요 금나루 뚝딱 은나루 뚝딱 도끼질 도끼질 소리입니다 크게 한 덩어리로 떨어질 것 같아요 집에 가가지고 또 재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대물로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3kg 정도 될까요? 3.5kg? 5kg? 5kg? 엇싸 자 오 뭐야 이거 한 5kg 되겠어요? 응 4kg 넘을 것 같아요 와 되게 잘생겼어요 잘라놓고 잘라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안에서 부터 깊게 잘 차고 나왔어요 겉으로 이렇게 자란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저렇거든요 잘라놓고 자 됐습니다 잘생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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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요